경제 정책 제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경제 위기는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기업과 개인의 유연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금을 공급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추고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기업과 개인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기업에게는 도전이지만,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개인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스킬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상호지원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